판세를 뒤집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모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을 훈련시킬 때 피수과정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이 자라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닌가, 이게 낭비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기다리거나 진로가 또 결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또 병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거 혹시 낭비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벤치를 지키는 후보 선수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때가 힘든 거예요. 이거 혹시 낭비가 아닐까? 낭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진이 있고 한 달 지나서 되게 특이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커플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열풍이 동시에 불어다친 거예요. 제이미 홈스 박사가 난센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본능이 종결 욕구라는 거예요. 종결 욕구. 종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애매한 게 싫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낭비하는가? 그런 애매한 상황들. 그런 불확실한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이렇게 한대요. 신뢰하는 자에게 더 과도한 신뢰를 줘서 확실함을 얻고자 한대요. 그리고 평소 불신하던 거에서는 더 강한 불신으로 확실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도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예배도 잘 못 드릴 수 있었고 애매한 상황 같지만 이때요. 묘한 건 믿음 있는 자는요.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믿음, 아리까리 같은 사람들은요. 나가 떨어지고요. 이때 우리 모습 보는 거거든요. 인간은 종결 욕구가 있어요. 애매할 때 하나님 더 못 들어야지. 더 하나님께 확실하게 딱 달라붙는 사람도 있고요. 애매할 때 자기 길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의 마음에 종결 욕구.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얀 극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버티는 시간 없이 막 결정한다는 거예요. 남녀관계 안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 모호한 시간을 막 즐겨요. 밀당도 즐겨요. 그런데 자존감이 다운된 사람들은요.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다가 감정이 없다함이 막 심해져요. 성급하게 이 오빠가 나 떠나기 전에 내가 이 오빠 먼저 버려야지. 막 정리해버리고. 없다운인 사람도 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함정을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그 종결 욕구에서 벗어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본성을 아십니다. 훈련을 위해서 영혼의 레드팀을 붙여주십니다. 모호함과 불확실성. 지연되는 상황을 통해서 버티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근육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본문은 금송화지 사건입니다. 진짜 가슴 아픈 우상순배 사건이고 모세가 기도로 판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결 욕구로 인해서 금송화지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모호함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의 길으로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화지 만드는 거 뭐예요? 모세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신해산 정상 올라갔고 40일 금식하면서 10개명 받는데 그 시간 동안 못 견디었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더디어온다는 번역은요. 이 속에 당황, 조바심, 수치스러움 이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느낌 받을 때 조바심이 생길 때 오늘 본문 통해서 붙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모세의 중복의도. 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의도에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장하라. 세 번째, 기도하면 역전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황스럽고 조바심이 생기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올 때 조급할 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 위에서 신 만들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못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팀펠러 목사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결론이 뭐예요? 내가 만든 우상. 이 시대는 관념일 수도 있고요. 내 확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드신 오늘 본문에서 아론에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론이 생각나는 게 있죠. 백성들이 우상을 요구하니까 아론은요. 본 게 애국에서 보고 배운 게 기억나거든요. 아피스라는 황소신. 황소신 앞에서 춤추고 뛰놀던 게 기억나니까 다시 그걸 또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다시 과거로 갑니다. 기도 없으면 예습관으로 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전진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 빼내어 가져오러 갑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도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도 가져가메. 금고리 빼어오래요. 여러분, 저는 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우상 만들려면요. 돈 듭니다. 우상은요. 돈 많이 들어가요. 경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건 다 하나의 나라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신 축복을 섬기려고 할 때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순간에 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우상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고 말 멋있잖아요. 내 집 마련이 결국 소유욕이 돼요. 집을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막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다가 금리 오르니까 이제 라면 먹고 있고 뭐예요 이게? 빚 갚다가. 소유에 집착하다가 돈 무지 쏟아붓고 빚지니까 종대잖아요. 젊은이들 명심하십시오. 빚지면 종대입니다. 대출 다 끊어버리십시오. 후불제 신용카드 잘라버리십시오. 그냥 하나 주신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원래 저리 적에 그리 많이 안 들었어요. 저는 학원도 중학교 때 제가 원해서 다녔어요. 제발 학원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공부 안 시켰어요 부모님이. 자 알아서. 알아서 교셨어요. 알아서. 그런데 요즘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요. 교육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애를 더 못 낳아요. 왜냐?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명이 몇백만 원입니다.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왜요? 과도한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우상됐습니다. 학교 다니냐고 제가 노래하는 지는 재수했거든요. 재수생 출신인데.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학교를 세 번 바꾸는 걸 봤어요. 엄마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학교 바꾸려고 학원비 쓰고 학교 바꾸려고 몇 번에 노래하는 지는 그분 장수생이거든요. 몇 번을 학교를 바꿔대든지 실력이 좋으니까 계속 바꾸고 바꾸고 그 놈의 학교 우상 학벌 우상 돈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우상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자기가 우상 만들잖아요. 내가 우상같이 만든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매일 시간을 해요. 그 사람이 우상이니까 매일 사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도 기억납니다. 어떤 친구가 동네에 친한 친구예요. 채시성을 가진 친구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맨날 준호가 너 이거 해 제가 그 친구를 되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나 어떤 남자 형제인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준호가 너 이거 해주면 내가 너랑 놀아줄게. 까짓 것 한두 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얘가 좀 심해진 거예요. 준호가 너 이거 안 해주면 너랑 안 놀아? 어? 뭐지? 나 너랑 놀고 싶은데? 또 부탁 들어주고. 또 어느 순간 걔가 그러는 거예요. 차량 만드는 시간에 준호가 내가 시키는 거 이거 안 하면 너랑 안 놀아? 그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자식이 갑자기 그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버려 이 자식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쪼아가지고 미안해 하면서 다시 잘해줬는데 왜 가스 라이팅을 당해요? 내가 그 친구에 대해 매일 있으니까 우상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돈 돈 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돈 수단으로 쓰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섬기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돈이 없어서나 결혼도 못한다고 하고 다 우상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서. 아시겠습니까? 우상은 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돈이 그리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공급하십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가 하준이입니다. 하준이. 이리부 예배 목사님이 주일 이리부 끝나면 하준이가 쪼록 달려와서 항상 단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고 한 귀염둥이 아기인데 그 하준이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준이 아버지 어머니 김정수 지사니 임지혜 지사니 실명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다 얘기했어요. 그 두 분들의 스토리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 자매님 여자 지사님이 그 남편분에게 마음이 열렸던 스토리예요. 그 두 분이 제주선교 준비팀으로 헌신했습니다. 준비팀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화수목 3.1 사역을 했잖아요. 제주선교가 그 준비팀이 금요일 날 뒷정리를 남아서 했다고 합니다. 뒷정리하고 나니까 어때요. 노블레 리조트인가요? 거기 도심지에서 좀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뒷정리하고 남아있는 컵라면을 남아있는 봉지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리조트의 식당 문은 닫혀있고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도구는요. 커피포트 하나 그리고 봉지면 몇 개 그런데 준비팀이 그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다들 쭈뼛쭈뼛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문제 해결사 김정수 지사님이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거기다 라면을 넣으면 진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봉지면에 부어서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봉지면 만들고 잘 불려가지고 또 남아있는 그릇이 있었대요. 그릇에다가 그걸 또 잘 담아서 마치 한강 라면 같이 한강 라면 아십니까? 얼마 전에 광민식 강호사님과 가서 먹었는데 종이컵에다가 종이컵 이만한 그릇에다가 라면을 봉지 라면을 넣어서 그걸 끓여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김정수 선생님이 만들어주니까 여지사님의 말이에요. 자기가 그 라면을 먹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 집사님이 몇 번씩 자기에게 마음 열어달라고 접근할 때 마음이 시큰둥했대요. 어딜 넣으면 봐? 어딜 접근해? 이랬는데 라면을 끓여준 신속하게 모두가 쭈뼛쭈뼛 할 때 신속하게 라면을 딱 준비해 준 그 모습 그 모습에 마음을 정했대요. 이 남자라면 다른 데도 잘하겠구나. 이런 문제결능력 있는 남자라면 잘하겠구나. 대단하죠? 여기 뭐 돈 든 거 있어요? 데이트 비용 샤넬 백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선교주의일 충성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라면 하나 잘 끓여줘서 해결했더니 그 봉지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했더니 해결했더니 이 남자구나. 지금 잘 살아요 아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건요. 돈이 그리 안 들어요. 자꾸 세상에서 선우, 듀오, 가입하는 사람 없겠지만 자꾸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우상되니까 돈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가십시오. 선교 가십시오. 문제 맞으니까 선교 가세요. 배우자 원하니까 선교 가세요. 거기서 선장에서 주는 영적인 능력과 선교 가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 나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 갔을 때 동경자가 생기고요. 선교 갔을 때 돌아왔을 때 내 문자가 풀렸기도 하고요.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냥 충성하십시오. 그냥 달려가십시오. 이제 아론이 금고리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화로 새겼습니다. 이제 송아지 형상 우상이 탄생했습니다. 우상 만드는 거 어때요? 우상 앞에 또 재단 만들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여우와의 절일, 절기라는 거예요. 우상 만든 나를 절기로 선포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우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일이나 번제를 드리며 허목질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인간은요. 이렇게 지독하게 우상 만들어요. 사람이 우상을 깨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십니다. 저 영화 탓자의 대사가 참 와닿습니다. 영화 탓자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야 슬슬 오함마 준비해야 쓰겄다. 아야 슬슬 오함마 준비해야 쓰겄다. 아침부터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오함마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오함마를 가지고 그놈의 우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놈의 돈, 그놈의 학벌 그놈의 명예 박살내 버리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육. 이게 훈련이에요. 어떤 봉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한대요. 예수님께 이것저것 내 거 구하다가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한대요. 그게 성숙이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 주님의 존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사명을 구하고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중복이도 하다가 내가 내 인생이 풀리는 거. 그게 파워예요. 이제 어저께 형영찬현재가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형찬현재하고 지난 화요일 날 단임 목사님과 경영찬현재, 이동광현재와 저 네 명이서 단임 목사님 초청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영찬현재 보내기 전에 단임 목사님의 경력 식사였습니다. 부패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단임 목사님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먼저 일어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민주로믹 목사님 영찬현재와 동광현재에게 목회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는 시간 좀 가지라고 어떻게 약간 제가 아직 이른병인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속으로 그랬는데 단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영찬현재와 동광현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 인원하시고 같이 식당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찬현재한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지혜를 구하고 경영찬현재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일본 성격서 갔잖아요. 영찬현재 얘기했습니다. 영찬현재 우리 교회와 연결을 절대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카톡방, 카톡방 우리 교회 전체방 설교 제목방 나가지 마십시오. 안 나갔더라고요 당연히. 그리고 해외 선교 중부방이 있거든요. 해외 선교지 기도 제목 올리는 방 내가 거기 초대할 테니 거기서 기도 제목도 올리십시오. 영찬현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주례에도 단임 목사님께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일본 선교 갔을 때 목사님이 주례해주면 선교 우리 선도님들도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으니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하면 돼요. 누가 주례, 잘못한 게 주례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영찬현재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광현재 조언을 했습니다. 동광현재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목회의 선배로서 죄송합니다. 푼 얘기, 목사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얘기 했어요. 목회자가 위기가 언제 오냐면 나의 이익과 원함 앞에서 충성을 잃을 때가 많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무지 충성하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힐 때 목회자가 원하는 거 굳이 두 가지 뭐예요? 설교와 포지션 제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설교와 포지션 이게 내 원함이 아니라고 해서 배신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충성하라고 했어요. 신학교 가면요. 전도사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주일학교의 꽃은 중고등부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중고등부 하시는 분들이 자랑을 하고 주일학교의 꽃은 초등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부니까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날 부른 자리가 꽃이에요. 무슨 뭐 어디 중고등부가 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좋습니다. 좋은데 날 부른 자리가 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날 보내주신 이곳 찬양 있잖아. 일상 찬양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꽃길의 꽃길의 꽃이다. 꽃 아시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분들 우리 교회의 꽃은 청소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찬양 우리 예배 때마다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회의 꽃은 찬양팀이에요. 내일 날 부른 그 자리 그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익과 원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우산 깨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오함마가 준비될 것입니다. 박살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깜짝 놀랐죠. 이놈의 우상 속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래요. 야 백성들이 미쳤구나 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진면될 진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탄식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게.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게. 이때 모세의 중복이도. 판세를 바꾼 모세의 능력. 이게 파워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12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는 여호께 구하이리되 여하여 어찌하여 그 큰 건너가 강한 손 애국당의 인도하에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여기까지 읽으면 모세의 중복이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애국당이 이르기를 여하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멸하는 악한 인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죠. 하나이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오소서. 중복이도의 모습.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씁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은? 결국은 중복이도입니다. 다급한 내 기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중복이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복이도자입니다. 중복이도자는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치밀해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측근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보를 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여하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중복이도자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측근되고 싶습니까? 회사가도 비서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측근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이도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숨기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측근되잖아요. 그럼 문제의 결자가 돼요. 지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중복이도자가 되십시오. 학교에서 중요한 인물 되고 싶습니까? 그 학교를 위한 중복이도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내가 속한 곳에서 중요한 인물 되고 싶습니까? 그곳을 위해 중복이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복이도하면요. 능력이 많고 중복이도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기도입니다. 혼자의 발견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인데 혼자의 발견 곽정은 씨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혼자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용기를 내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프로포즈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건네줌으로 그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고요.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꼭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건네줌으로 그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앞에 이인범 지사님도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이인범 지사님과 어떤 성도니 한 분과 세 명이서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인범 지사 말고 다른 어떤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서 의뢰받은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이런 은혜가 됐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이런 은혜가 됐고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 설교도 너무 좋아요. 막 얘기하는데 이인범 지사님의 그 복음 같은 한마디에 민목사님 앞에서 왜 딴 얘기하냐고 민목사님 얘기만 하십시오. 와 감격. 이야 제가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딱 해주실 때 이게 통쾌함. 지혜론분이에요. 제가 다시 봤어야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복이도 그 한마디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듣고 싶은 거. 병자가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할까요? 누가 좀 찾아갈래? 누가 좀 기도해 줄래? 힘들고 괴로워하는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래? 누가 찾아갈래?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인간관계도 풍성해져요. 그 사람이 듣고 싶으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때부터 침묵해져야 될 때 있어요. 어느 때부터 바불서야 될 때 있어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알려주실 것입니다. 꼭 듣고 싶은 한마디 해줘서 나의 주변이 풍성해져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그 한마디 충복이도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잖아요. 10편 2, 3편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조론당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게 10편 2, 3편 3절의 메시지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의의의 길로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명자 되십시오. 넘어져도 깨져도 사명자를 다시 붙드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가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얘기인데 주의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사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의를 가르쳐 맹세하이르시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쭉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 좀 지키십시오. 하나님 겁없이 건방지 기도죠. 언약 붙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큰 미적 이루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막 약속을 주장하니까 기도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에 불이 붙어요? 약속을 주장하고 성경을 주장할 때 그리고 언제 기도가 커져요? 희생이 클 때 엘리아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엘리사가 이제 제자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200% 전념을 했습니다. 스승 엘리아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아가 받았던 기름 부음의 두 배를 다음데이 겁없이 요청 감히 건방지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엘리사가 그 후에 60년 동안 선지사 사역을 하면서 28번의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엘리아가 행한 14번의 딱 두 배 감히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여러분 대가를 볼 때 우린 되게 주눅듭니다. 대가를 볼 때 약해집니다. 대가를 볼 때 부러워만 하는데 엘리사는요 겁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왜 얘기하는 게요? 희생했으니까 우리 인생에 약속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운 마지막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저녁예배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부흥할까요? 부교자 분들의 뜨거운 말씀 당연합니다. 첫 번째 또 하나 저녁예배 왜 부흥할까요? 저녁식사를 특식으로 준비하는 두 명의 자매님이 계십니다. 어떤 진실성을 가진 자매님과 신실성을 가진 자매님이 두 분이 자원하셔가지고 저녁식사인데 거의 호텔급이에요. 호텔급 처음에 10명 정도 먹다가 이제는 50명이 와도요 그게 부족해요. 50명 넘게 먹어요. 그리고 어느 날 늦게 가면 못 먹어요. 끝났어요. 국무밖에 없어요. 저녁예배가 지난주에 거의 80명 넘어가더라고요. 엄청 많이 왔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너는 예배 드려라 나는 잠이나 집에 가려는다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아낌없이 선실하니까 아낌없이 예배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희생을 본다니까요. 밥 먹고 그냥 가겠어요? 미안해서라도 예배 드리지? 또 저녁예배 때 교육자분들 더 준비하겠죠? 왜요? 말씀에 목마른 간도 오잖아요. 두 사람의 아낌없는 희생이 또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예배 입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파워예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 시대가 주는 압박을 이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잊어버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능력 세상에 우리는 압박이 있거든요. 야 너 말씀이면 될 것 같아? 야 너 적당히 좀 세상적인 세상 소리 좀 들어봐.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너의 극동성이 없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드는 거 이게 신앙일의 길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중 목사님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제자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유학생이 많은 작은 도시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교회에서 그 제자 목사님 하용중 목사님 제자 목사님을 초청하게끔 오게끔 했던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건너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데리러 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대요. 그런데 온 집안이 다 안 믿어요. 양가 어르신 다 안 믿고 그런데 미국에 그 집사님 부부가 공부하러 갔을 때 조그만 도시 갔으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니까 이제 교회밖에 만날 곳이 없대요. 삶이 힘드니까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요. 결국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다가 오랜 시간에 걸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대요. 그게 뭐냐면 둘째 아이의 임신. 큰 아이가 한 10살 쯤 됐을 때 둘째 아이가 딱 임신한 거예요. 그토록 원했었는데 10년 동안 안 생기다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믿을 때 둘째가 생긴 거래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아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낙태를 막 권면하더래요. 그 순간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의 부부가 당황스럽고 어찌 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래요. 장애가 있으니까 보통 장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를 할까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불편함이 막 오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했는데 세상에서 장애니까 낙태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될 것인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윤정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설교를 했던 게 기억나더래요.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자. 맡겨보자. 그게 신앙이 아니냐. 뻔하게 하는 게 무슨 신앙이냐. 그 설교가 기억나더래요. 그리고 낙태를 곤변하는 의사 앞에서 잠깐만요. 기도 좀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거래요. 나와라. 그냥 나와라. 장애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냥 나와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정말 어려웠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낙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책임질 거냐. 그 아이가 당할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그런데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장애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생명은 죽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낳겠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는 순간부터 장애가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예상대로 있어서 퇴원은 못했습니다. 한 4개월 있다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의 말입니다. 4개월 동안 그 아이 병상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자기들에게는 자기 가정에게는 영적으로는 천국이었대요. 부부가 함께 가서 또 첫째 아들도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있으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서로 위로하게 됐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양가의 부모님들이 원래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이 집사님 부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양가 어르신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내가 너희들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아이조차도 사랑스럽니? 그러다가 그게 무슨 사랑이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특별히 감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 첫째 아들이 시험들지 않았대요. 동생이 죽었는데 시험들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 길이 따라가지 않는 것.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약속 붙들고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애매명한 상황에서 내가 만드신 찾지 말고 나의 종결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붙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며 사십시오. 그의 이름을 위해 사십시오. 모든 것 채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판세를 바꾸는 기도. 하나님께서 중부기도자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때 은혜에 강력한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장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에 파워가 생깁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판세를 뒤집고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 예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